안녕하세요. 정 본부장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김용신 박사님을 모시고 기중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좀 공과 사가 분명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이 되려면 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며칠 전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전민주당 대표인 정대철 박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자. 네,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공사를 구별을 못한 까닭에 오늘날 지금 현재도 적폐청산이 무엇이 하는 소리가 깊이 들어가면 공사 구별을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적폐 중에 가장 큰 게 공과 사회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서 부정 부패까지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야말로 공과 사가 분명 해야 되는데 뭐든지 지난번에 우리 정대철 대표도 말했죠. The political sentimentalism 우리는 그냥 정이 앞서 가지고 무조건 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하게 된 거죠. 박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시거나 어떤 강의를 미국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또 오랫동안 이제 20년 이상 사시면서 미국 사회, 서구 사회라고 하지만 그쪽 우리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것이 가장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 주제 오늘 선택한 이유로 미국에 처음에 갔었는데 제일 부러운 게 공사가 너무나 구별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유학생 힘없는 사람도 그 원칙이 맞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빼기는 사람도 원칙이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뼈젤게 느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1980년대 초인데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오늘 못 찾았는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그때 그 버지니아 주지사가 있었는데 버지니아 주정부의 회계 담당 공무원이 주지사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매월 전화비가 나오는데 조금 많이 나와서 전화내력을 조사해 봤더니 주지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집에 사적인 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비용이 180여 불 기억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나온 건데 그걸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고발 조치가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 주지사가 물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부통령이 골프 치다가 골프공이 보는 창문 옆집을 깼는데 당장 사과하고 창문 물어줬죠. 그런 사실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관리들 자기 차량을 집에 퇴근한 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적 용도로는 낮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언제나 우리 사회는 이렇게 될까 요즘도 이제 많이 좋아졌죠. 가만히 말 들어보면 이제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건 많이 그래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겠죠. 사실 뭐 대한민국 많이 발전됐고 또 이제 뭐 아시아 전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하이 레벨의 올라있는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인데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은 좀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 공적 지위를 가지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이 부분은 사실 대한민국이 발전했다고 해도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경조사에 공무원들 고위직들 화분 화환 보내는 것도 일련의 규제를 하고 김영남법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이 옛날에 비하면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게 있고요. 요 문제는 꼭 지도층 문제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조금 지켜야 됩니다. 저는 옛날부터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그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연구 좀 해봤는데요. 그 단일민족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요즘 인류학자들이 단일민족은 아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유럽 나라 미국에 비해서는 단일민족성이 좀 강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성의 숫자는 성씨의 숫자는 적지만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양은 이름은 데이비드 아니면 다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성씨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 찾기가 어렵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종친회다 동창이다 고향 향후에 등이 있어가지고 전부 그런 것들이 사적 모임 사적 이해를 위해서 활용된다.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기생이 조금 높은 주위에 올랐다. 그럼 모두 거기다 대고 야 나 뭐 좀 봐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어도 자기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인정주의 센치멘탈리즘 영어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정이라고 하는 건 이 다음에 나의 정신분석 이야기할 때 좀 하겠습니다마는 러브와 헤이트가 동시에 있는 거야 사랑과 미움이 그러니까 서양의 정신분석으로는 좀 분류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 미운정 고운정 하여간 그 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정의가 성립되더라도 정이라는 개념이 동의를 해야 정의가 되지 그 정을 저버린 놈은 나쁜 놈이 돼요. 의리라고 하는 건 한문으로 오를 의자에다가 이치이자니까 옳은 이치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동기생이 나도 안 봐줬네 저 의리도 없는 놈 그건 불이지. 불이. 옳은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의 이름으로 그 의리 없다고 의리의 개념을 규정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우리가 그런 거에 신경을 써가지고 지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일반인들도 좀 공사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는 좀 불리하더라도 좀 우리 사회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순전히 사적 부탁하고 다니면 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부탁한 건 언더스탠더블 해요. 이해할 만합니다. 잘 몰라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좀 추천해달라. 그러나 얼마든지 이해하나 자격도 없으면서 모든 거를 다 부탁 혹은 빼. 요즘 말로 그건 좋지 않은데 그것도 따져보면 공사 구별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지금 GMP가 난 이리 생각합니다. GMP가 2만 7, 8천불에서 스탑된 지가 10여 년 됐죠. 왜 안 오르는가? 이 문화가 아직까지 선진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제도 경제지만 물론 주원인은 경제침체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도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것 때문에도 우리 GMP도 안 올라가고 있다. 저는 감히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뭐 박사님 왜 안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것과 연관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따지고 보면 공사 구별이 좀 잘 못돼 부른 거 아닙니까? 그 최순실 씨한테 문의 이야기를 했다. 뭐 그렇게 공과 사과 구별이 안 된 데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모든 건 공적 테이블에 올려놓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대통령이라고 우물우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공사 구별이 분명 하도록 대통령부터 그걸 지켜야 되겠지요. 예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참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 영국 처치일 수상이 교통순경한테 잡혀서 교통경찰 딱지를 뗐다. 과속 딱지를 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서구 문화의 당연하죠. 넓은 의미로 공사 구별 적게 들어가면 이제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담암을 면책받으려는 나쁜 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것도 넓은 의미로는 공사가 구별 자기 우리나라는요 하나 공직자들 또 국회의원들 모두 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부터 사적 삶은 없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인 문제는 손해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자기 아내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손해보고요 아들들이 손해봅니다. 국회의원 되면 자기 가족 구성원들이 다 손해보게 돼 있어요. 같은 일이라도 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까지는 아직까지 성숙하게 못 간 거 같아요. 그래서 공무를 집행하는 일에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책임 있고 무거운 일인가 그거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 일반인들도 이 차제에 공사를 구별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사적 인연을 갖다가 너무 나쁘게 활용하면 안 돼요.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용신 박사님과 공사 구분을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